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대통령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일성에서 청와대를 나오신 것이 청와대라는 공간 자체가 대통령에게 대해서 지나치게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헌벌한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용산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용산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대통령만 되면 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청와대라는 것이 공간이 주는 그런 영향이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깊이 이해를 하기가 힘들고 저 또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언론사의 중견 그런 언론인들 같은 경우는 대개 저녁에 사람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만나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한 건너 가면은 모두가 다 엮여 있는 그런 사이인데 그럼 뭐 저녁 시간에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뭐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세상에 비밀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엑스포에서 왜 그렇게 대패를 했느냐 마지막까지 대통령은 이길 거로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마지막까지 대통령은 이길 거로 생각했다 그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황당한 이야기인데 김대기 비서실장이 문제가 있고 국무위원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모든 책임은 대통령 함께 있는 거죠 직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대통령이고 직원을 일체의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대통령인 겁니다 그냥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간에 모든 책임은 수장이 지는 겁니다 최고 책임자가 그래서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거죠 그 자리만 올라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윤 대통령 심기관리에만 몰입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온 정보를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후 맥락을 미뤄볼 때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추측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이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상하게 이 며칠 사이에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기사를 한국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예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피냄새를 잘 맞는 사람들이고 사실이니 진실이니 이런 것보다도 그냥 다 어떤 세력을 공격해야 될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언론들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다 이렇게 어제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이런 방송을 어제 내보냈는데 여러분들 어제 소개한 내용 가운데 좀 비판적으로 소개했던 영남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로 있는 김영수 교수 김영수 교수가 쓴 조선 칼럼에 저쪽은 전쟁하는데 이쪽은 선거한다 그래서 제가 심하게 나무랐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 정도 대학 교수 될 정도 되는 사람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렇게 떠들면 어떻게 하냐 정신들 좀 차려라 대학 교수가 그따위로 행동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수 교수의 칼럼 가운데 특별한 부분을 제가 눈여겨봤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윤 대통령이 부하들하고 여러분들 소통하는 소통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김영수 교수가 한 겁니다 그런데 김영수 교수가 그냥 한 게 아니고 본인의 이름을 글고 조선일보의 칼럼을 쓸 정도가 되면 본인이 아주 직은 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확인한 이후의 글로 썼을 거라고 해요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큰 이야기입니다 그걸 조선일보에 실 정도면 그거는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듣기보다도 말하기를 좋아한다 59분이란 별명도 있다 없는 별명이 아닐 겁니다 없는 별명을 이렇게 만들어서 칼럼을 썼으면 이건 상당히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한 시간 회의를 하면 대통령 혼자 59분간 말한다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그동안 국정운영의 난맥상의 전모를 대부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원로들 조언해도 나를 가르치려더냐며 하부터낸다는 비판도 있다 대통령 앞에 서면 모두 오금이 저린다 대통령이 웃고 있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면 대통령이 화내면 누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겠나 도친 기사는 다 빼고 도친 가시는 다 빼고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보고만 하게 된다 강서구청장 선거나 엑스포 유치진이 좋은 사례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안희정 씨가 몰락한 것이 결국 헌벌 정신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된 자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유능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골로 가버린 거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나 아닐 때나 간에 사람이 헌벌한 거 겸손한 거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워렌 부패시라는 사람이 엄청난 불을 축적했지만 수십 년 전에 이런 생활 방식을 크게 바뀌지 않고 그 집에 살고 여전히 이런 좋아하던 햄버거를 먹고 옛날 몰던 차를 몰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헌벌 정신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조선 칼럼에 실릴 정도니까 김영수 영남대 정치학과 교수가 그냥 던진 이야기 아닐 겁니다 윤 대통령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별명이 59분이다 한 시간 회의하면 혼자서 59분 떠든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누가 여러분들 아니 되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보고 윤 대통령이 엄청나게 본인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자긍심을 갖고 있구나 머리가 좋은 집안에 나가지고 유복한 집에서 났어 그 당시 지금 대학 교수하고 여러분들 70년대 대학 교수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서울의 중산층 중에서 아주 안정된 중산층입니다 거기다 좋은 머리를 타고 나가지고 고시를 오르고 30년은 검사를 한 겁니다 검사를 한 게 별 게 있습니까 그냥 수사 떨어지면 그대로 취재했으면 여러분들 나쁜 놈 잡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큰 리스크를 여러분들 감당했겠으면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미 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은 골로 갑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냥 갑니다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이 보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본인 심기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화를 불컹 내고 기분 나빠하고 나면 어느 사람들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에 대해서는 뭐죠 올바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뭘 그렇게 똑똑합니까 내 눈에는 그냥 정치검사 출신이거든요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된 거죠 뭘 그렇게 본인이 똑똑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성공한단 말입니다 아 내가 똑똑해 이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회의 시간을 다 그렇게 본인이 떠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어제는 김영수 교수를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호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제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착 보면 착 돌아가지 않습니까 상황이 여러분 대통령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교정 안 됩니다 이 수정이 안 됩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60대 된 남자가 그것도 권력을 진 남자가 개가천선을 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오늘 문화위보 이런 톱 칼럼이 이겁니다 윤석열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보 외국 중증 권력의 암 국정파탄 내몬다 문화위보에서 이런 거가 일면 톱 기사로 올라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톱 기사를 그냥 단신 기사가 아니고 문화위보의 중추적인 멤버에 해당하는 아주 노예한 평론가가 내부 평론가가 이 글을 쓴 겁니다 옛날 아마 여러분들 어목한 시대에 이런 글을 썼으면 아마 그 다음날 모가지를 날렸을 겁니다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들 그거를 지금 용상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누가 이야기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 허민 씨라는 것은 문화위보의 간판 대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조선 사람들은 청와대를 뭡니까 어디 하성에 옮겨놔도 이렇게 폼을 잡는 모양이구나 이야 정말 대책이 없다 천상 다음에 어마하게 당하고 나서 깨우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이 허민 기자가 대기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문화위보의 간판 스타니까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전에 예고된 패배 대통령만 몰랐다 발표 하루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유치 가능이라는 보고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부화가 속인 게 아니고 대통령이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보를 싫어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좋아하는 정보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망조가 든 겁니다 대우각성하지 않는 한 본인도 망하고 국가도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겠죠 예상 밖 완패의 대통령은 큰 충격을 받았다 아무도 이런 시중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바뀌는 사람들은 충격을 안 받았는데 안 될 거라고 알았는데 대통령 이름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울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때에서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패배할 걸 전혀 본인이 몰랐던 겁니다 이게 간신배들의 역할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주 신랄하게 청직하게 하긴다 왜 이런 문화일보의 여러분들 중견 대표적인 그런 대기자 정도가 되면 저녁에 맨날 만나는 사람이 뭡니까 직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일까 조심스럽게 들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은 촉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눈과 귀를 가리는 정부 왜곡이 이미 중증에 가까웠다 4개월 앞으로 닥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왜곡이 계속된다면 여권은 파매를 피할 수밖에 없다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난 이 정도까지 별로 믿을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은 했죠 그래서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이 보시게 되면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금 노출시킨 겁니다 엑스포 유치국 선정을 위한 포결이 이르기지 6일 전에 기자는 여권 주요 관계자 a 씨와 만났다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투표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 질문에 a 씨는 사우디가 1자 투표에서 이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부산이 리아드에 크게 패할 수 있다는 분석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최근 몇 달 동안 접촉한 여권이나 정부 기업 쪽 인사들은 대부분 한국의 승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러분 지금 지나간 일을 다시 왜 끄집어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영남대학교 김영수 교수하고 문화일보의 여러분들 대표적인 농객인 허민기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크로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한국 사회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시발점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포결 전 해외 언론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사우디가 공개 지지 성명을 받아낸 해운수는 122개국이었는데 투표 결과 그 중 119개국이 실제 사우디에 표를 던댔다 대통령은 몰랐다 윤대통령 투표 당일까지 승리 가능성에 기대를 가졌다 정신이 완전히 뭡니까 떠난 겁니다 이게 간신배들이 여러분들 역할이 아니고 대통령이 평소에 본인의 심기를 불편한 정보를 받아들여 엄청 싫어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될 줄은 상상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이렇게 보고가 생산될까 용산 이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용산 참모나 국무위원들 사이에선 대통령과의 대면 보고 때 몇 가지 금기시되는 불문율이 있다 이런 정보는 언론계 여러분들 톱클래스들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오랜 지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은밀한 정보인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여러분들 진실된 목소리를 그냥 서로가 주고받을 정도면 오랜 친분이 있는 거죠 말대꾸 금지 대묶기 금지 반론폐기 금지 긴 설명 금지 문제제기 금지다 한마디로 짧게 보고해야 되며 대통령이 실할 만을 가급적 피해야 된다 현직 장관 b씨는 장관이나 참모들의 불문율은 절대 옮기지 말라는 말로 요약된다 정대 대들지 말라고 말대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보호체계가 얼마나 왜곡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인 겁니다 사람 고쳐서기 아주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저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제 연배 남자가 바뀐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 세상이 뒤별 정도가 됐을 때 내 같은 남자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올라가더라도 헌벌 낮은 대로 이마소스만 유지가 되면 큰 배착은 피할 수가 있는데 자리가 올라가면서 내가 똑똑하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어제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피냄새를 맡고 다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라고 제가 보도를 낼 때 여러분 망설여진다마는 그런 보도를 낸 겁니다 용기를 갖고 오늘 여러분들 뭐죠 한 번 더 그 원인을 더 점검하는 겁니다 대통령 자체의 어마어마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냥 허대만 멀쩡히 여러분들 다니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뭡니까 내 잘났다는 생각이 꽉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닥 칠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조금 더 눌러 주시면 동영상이 조금은 노출이 지금 탄압이 많이 돼서 여러분이 누른다 해가지고 더 많이 보고 이렇게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꺼번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말대꾸 하지 마라 대묻기 하지 마라 말론 펴지 마라 긴 설명하지 마라 문제 제기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짐이 다 알아 산다는 겁니다 나 짐이 똑똑하니까 문화일보를 대표하는 허민 여러분들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언론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글 쓰려면 지재원도 정확해야 되지만 본인이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엄청난 용기를 갖지 않고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윤 정부가 상당히 허물어진 상태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본인의 어마어마한 치부를 그냥 그대로 까발긴 거거든요 그것도 대표적으로 윤 정부를 옹호해왔던 문화일보의 대기자에 해당하는 허민 기자가 이렇게 쓴 겁니다 대통령이 눈치만 살피는 참모들의 대통령 심기보좌 속에서 팩트와 진실 대신에 베리타스 대신에 잘 되어갑니다 여론이 좋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보고가 올라가고 그 결과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엑스포 대패 강수구청장 여러분들 보선 패배 이게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보시죠 주말에 대통령이 늘 바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말에 조선이나 중화나 동화나 여러분들 컴퓨터를 가지고 댓글 쭉 읽어보면 민초들이 지금 뭘 원하는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댓글에 실린 민초들의 의견만큼은 정직한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댓글에 실린 민초들의 의견처럼 소탈한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전혀 못 본다는 이야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내년 4월 총선은 뭐 그 안일함과 비급함과 무관심이 결국 본인을 뭡니까 그냥 수렁으로 쳐박을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정보 왜곡은 권력의 암인데 정보 왜곡을 자초하는 사람이 대통령 자신이란 거 아닙니까 부하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 글을 보고 흐민 갈름을 보고 비서실장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문제입니다 남의 말을 안 듣는다면서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참 의전 좋아하고 밑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런 아웃송을 치는지도 모르고 총선에서 대패할 것도 여러분들 알고 싶지도 않고 그게 지금 대통령 심정이란 겁니다 본인이야 어려워지면 본인 문제지만 백성들이 이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술 잘 마시고 사람 좋아하고 술값 잘 내고 사람 좋아하니까 여러분 좌우에 넘어서 여러분들 교분이 넓고 그런 겁니다 야무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동떨어진 분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이름 다 아웃송을 치고 그렇게 해도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내가 갔냐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GONZÁLEC